안녕하세요. SAC 애견훈련전공 교수 이승현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애견연맹 한국독스포츠클럽 회장을 영임하고 있으며 FCI 국제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SAC 훈련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화뿐만 아니라 세계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현재 SAC 실내훈련장은 국내 최고의 규모이고 어질리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세계대회의 규격에 맞는 장비를 도입해서 현재 훈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강아지들, 독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신체 건강을 위해 코어 운동 및 발란스 운동을 하기 위해 독피트니스라는 과목을 최초로 개설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견들을 위해 쾌적한 야외견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애견훈련사를 양성하는 SAC 애견훈련전공에서 함께하세요. 서울중앙예술실형학교 파이팅!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